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이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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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후? 먹어! 이거! 뭐그라고? 어. 오이씨! 어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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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배고플까봐 챙겨준 거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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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고, 고마워... 아, 혹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구해준 것도 너희들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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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구나..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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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설이는 무서운 애들이 아니라 아! 특한 애들이었어! 봐봐! 할아버지가 들렸다니까! 박수 다려! 뛰어! 돌아! 빵! 아구 잘했네x3 뭐야 우리 집 바종이랑 완전 비슷하지마! 벌써 저녁이잖아. 엄마 아빠 걱정하실 텐데. 뭐 역시 우리 엄마 아빠 못 봤어? 봤다고? 어.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는데. 여보. 여보 누가 와서 이렇게 퍼즐러 잘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 막 코 좀 그만 골고 일어나. 아이 왜 그래. 뭐 소린이라도 나타나기로 했어. 왜 이렇게 힘들갑이야. 무슨 아웃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설인이라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구. 뭔데 뭔데 그럼 뭔데. 분명히 요루루가 설인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봐봐. 또 해 지고 있잖아. 아니 이럴수가. 저녁이 다 돼 가는데 왜 요루루가 안 오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요루가 산에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진짜 조난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저녁이 되면은. 찾기 되게 힘들 텐데. 여보 지금 빨리.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요루루를 찾아야 돼. 우리 요루루 어딨어. 산 속에서 이거. 어디 다친 거라도 아냐 이거. 어이구. 요루야. 요루야. 요루야 어딨어. 요루야. 아무래도 여보. 산 속에 설인들이 잡아가는 게 분명해. 아니. 아 자꾸 웬 설인 타령이야. 우리 요루루를 찾아야 해 빨리. 설인은 아닐 거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야 영원히 일어난 게 önemli. 유리를 다 지우고. 아이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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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 따지고 재워줘서 고마워. 넌 이만 엄마 아빠 할 때 가볼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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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진짜 고마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찾아보자 가자 대체 여기가 어디지? 뭐야 꽃이잖아? 혹시 이 꽃이 날 닮았다는 거야? 정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뻐서 피곤하다니까 에? 아니야? 응 나보고 이 해골에 닮았다는 거야? 내가 일어나다니? 1. 1. 2. 1. 2. 2. 1. 2. 1. 1. 1. 2. 1. 2. 1. 1. 3. 2. 1. 3. 1. 4. 1. Let's go! 어흐 他님 아저씨가 있어 야 얘 ですich 나 다시amped 지금 저놈 pais ンダي 오옥 아하.. 저기 아줌마 아저씨가 있어! 사람이 있다고! 고마워... 아줌마... 아저씨! 아니 오늘따라 날씨가 초여름처럼 굉장히 뜨겁구만 아주 핫해 아저씨 저 살이서 전화는 다 있으면 핸드폰 좀 들려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위태롭게 말을 안 했다 당연히 휴대폰에 안 빌려줄 수가 없는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도망가야겠어 친구 도망가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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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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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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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서 어떡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잖아. 어? 밥? 어? 먹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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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서 늦어버렸네. 오늘 하루만 더 신세 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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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 아니야. 너희가 뭐 일부러 그랬겠다.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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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자장가 좀 불러주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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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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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루야! 우리도 저 어디 있는 거니? 하룻지 않나오다니? 진짜 무슨 일이 있나봐 여보! 안돼! 우리 유루야! 혼나한테 잘 파가는 게 분명해! 어? 여보! 잠깐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상한 소리?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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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동굴이 있는데? 어? 여보!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소린다 아니야? 소린 사이에 있는 거 저건 유루르고! 어? 우리 유루루가... 서린이 진짜였어! 그러면 우리 유루루가 지금 괴물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양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여보! 아무래도 지금 서린이 우리 유루루를 잡아먹을 생각인가 봐! 지금! 저 뺑뺑 도는 모습을 봐봐! 어? 어? 이거 빨리 경찰관님들한테 말을 하겠어! 경찰관님들! 빨리 저 유루루를 살려주세요! 지금 저기 서린이 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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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거 좀 봐봐! 어? 어? 서린이 잡혔어! 어? 저게 진짜로 있을 줄은 몰랐지! 서린이 괴롭히지 마세요! 경찰 아저씨! 에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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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유! 서린아! 위험하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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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세대 이 서린이 어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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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린이 어떻게 오세요! 아유! 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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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정말 큰일 날뻔 했구나 진짜 설이 있을 줄 난 진짜 몰랐단다 아이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 그래요